저는 신수벅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 오목어봐 그때 그 사람 오목어봐 유진이가 간주에 자기가 직접 만든 댄스를 출 거래요 왜 왜 왜 왜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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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동이의 댄스에 뭐예요? 정확히 얘기하세요 라틴댄스 아 잠깐만요 라틴이 되나?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라틴댄스요 라틴댄스 유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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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